야 그거 그래 하면 그 알아낼 수 있지 않겠나 코치님 눈을 갖다가 억수로 확대를 하면은 그 상대방이 이게 비쳐가지고 아니 믿어? 어 아니 진짜로 야 야 한번 봐봐 이 딱 보잖아 그러면은 내 눈동자에 비친 그 네 모습이 이렇게 보일거 어? 이게 이게 또 와 지랄이거든 어? 아니 아니 진짜로 한번 봐봐 이게 있잖아 이게 이게 봐봐봐 이 비친다 이게 보이거든 야 사람의 인체중에 이 이 이 이 이 눈이 제일 맑다 한번 봐봐 나는 네 눈동자에 갈색 이래가지고 보이거든 아니 보인다 확인만 해봐 아니 확인만 해봐 아니 보인다 이거 보이잖아 아니 진짜로 아니 보인다